저런 집사 다른 집사 이리와 함께 베라인 저런 집사 자세히 누구세요?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쌀통 있죠?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쌀은 좀 찾기 없더라구요 그래요? 와 딸이 어디 가셨어요? 아니요 친구가 와서 아 예 예 잘 됐습니다 45,000원 맞죠? 예예 예 맞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